지금까지 우리는 내 컴퓨터와 백업으로 사용할 컴퓨터에 각각 저장소를 설치하고 지역 저장소에 있는 것을 원격 저장소로 푸쉬하는 것을 통해서 백업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했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백업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야지? 백업인가 했어요? 복원을 할 수 있어야겠죠.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컴퓨터를 마련하고 그 새로운 컴퓨터로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을 복제해서 복원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복원을 할 수 있게 되면 여러 대의 컴퓨터의 같은 소스 코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나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와 같은 걸 써보신 분이 있다면 그러한 서비스들처럼 여러 대의 컴퓨터의 같은 파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이걸 통해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데 굉장히 큰 편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킷의 아주 놀라운 점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백업을 받은 것을 복원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. 그럼 지금부터 커맨드라인에서 복원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왼쪽 화면은 github, 또 github과 같은 서비스를 보여드릴 거고요. 오른쪽 화면은 커맨드라인 화면인데 두 개로 쪽에 놨어요. 위쪽은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저장소예요. 저의 경로로는 pwd를 했을 때 저는 이곳이에요. 각자 다르겠죠? 그리고 밑에는 앞으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복제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경로에다가 복제된 지역 저장소를 만들 거예요. 그래서 pwd라고 해보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럼 복제하려면 뭘 하면 되냐면 킷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여기에 쭉 보면 우리가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개가 있다. 첫 번째는 이닛. 이닛은 이제 최초로 저장소를 생성하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클론이 있다. 클론은 복제한다는 거예요. 이미 있는 거로부터. 우리는 이미 있는 걸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론을 쓰면 됩니다. 그래서 클론을 하기 위해서 기스의 경우에는 여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클론 오아 다운로드에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HTTPS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길랩의 경우에는 여기 HTTPS가 선택된 상태로 바로 이 주소가 바로 이 저장소의 주소잖아요. 저 주소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저걸 저는 카피했어요. 그리고 git clone 하고서 저 주소를 이렇게 붙여넣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땅 치면 현재 이 명령을 실행시킨 디렉토리에 my-refer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.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다면 한 칸 띄우고 여러분이 원하는 mydir 여러분이 원하는 디렉토리명을 지정하면 그 디렉토리로 저장소가 만들어집니다. 생략하면 이 이름 뒤에 이것이 저장소가 되고요. 해볼까요? 엔터 자, 됐고요. ls 엔터 쳐 보니까 여기에 my-refer가 생겼죠? my-refer 엔터 ls-al 했더니 이렇게 디렉토리가 생겼고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즉, 원격 저장소로부터 복제해서 지역 저장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조금씩